1차적인 지지라인 6만 천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네요.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펄어비스구요. 주목코드는 263-75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19일 오후 12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펄어비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어제 조금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여기서 바닥을 다질려나 했지만 제가 하루 이틀정도 더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또다시 6만 천원 구간 지켜주면서 개파라켓지만 지켜주면서 바로 강하게 거래량 붙으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 또 더럽게 흘러내리죠. 시장 지수는 어제 그냥 데드캡바우스와 같은 약간 그냥 페이크 반등 오늘 장 초반에도 나왔었던 분이죠. 장 초반에 페이크 반등이 나왔다가 다 꼬라받고 있는 코스닥 이렇게 지금 1분봉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흘러내리고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지금 다 내려받고 있는 근데 이제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하게 오늘 상승이 나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21선 한번 찍고 왔어요. 21선 한번 뚫어줬다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펄어비스 매매동의 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기관이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기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있는 게임스컴 그 이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작 공개, 붉은사막이나 도깨비나 플랜8 이런 것과 같은 신작과 관련된 그런 인게임 영상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기관들도 그런 걸 직접 보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 게임들이 이 펄어비스라는 시가총이 굉장히 크죠. 좀 게임즈 중에서는 그래도 정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의 신작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게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기관 매수가 약간 찍혀 있긴 한데 외국인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죠. 지금 또 오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공매도 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거의 공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매도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종목이고 오늘 시장도 좋지 않은데 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 위에서 외국인의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매도 엄청 나오게 되면서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 그렇게 투심이 좋지 않습니다. 투심이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니라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조금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그래도 최근에 기관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시장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거 들어왔다가 벌써 나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일단은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게임스컴이 당장 다음 주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붉은 사막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굉장히 좀 잘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이 나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오늘 뭐 특별히 뉴스가 뜨면서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워낙에 좀 최근에 많이 하락이 나왔고 거기다가 다음 주에 일단 모멘텀은 있는데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달라붙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 붙어주면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차적인 지지라인 6만 천 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네요.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어요. 오늘 뭐 종가까지 잘 지켜주는 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뭐 11선 이상 한 6만 8천 원 이상으로 좀 끝나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뭐 은봉 도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강하게 끌어올리게 되면서 양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이 구간에서 바닥 다지고 올라와 주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이번 주 이제 내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펄어비스도 갑자기 또 이거 상승법 다 반납하면서 빠져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약간 기대감을 많이 낮추고서 많이 낮추고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주봉 완전히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최소 6만 7천원 이상으로 올라와서 만들어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월봉 같은 경우에는 10월선까지 뺐다가 그대로 다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지금 지난달에 한번 고점을 찍고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끌어올리려면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좀 강력하게 터져주면서 이제 끌어올려서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캔들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 보여요.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그냥 이런식의 양봉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찍었다가도 이렇게 이렇게 은봉 윗꼴이 길게 달았음에도 양봉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와 주는 이런 흐름들 일단 이번 달은 은봉 마감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거의 게임스컴이 월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좀 다행이지 않나 월말에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게임스컴에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희망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많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펄어비스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고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분봉상 흐름도 크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분봉상으로도 오히려 시장이 많이 좋지 않음에도 좀 강한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로 오히려 수급이 조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물론 그것이 좀 약간 개인 수급들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뭐 개인들도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서 오히려 빨리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려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투심이 좋지 않은데 지금 그래서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약간 기관 쪽 외국인은 너무나도 공매도를 치다 보니까 기관 쪽에 약간 수급을 조금 의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그래도 좀 좋은 상황이지 않나 다음주 게임스컴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후반기, 하반기,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6만 8천원 이상, 11선 이상만 끝나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 보여요. 어쨌거나 오늘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바닥 지지해 주면서 올라와 주는 요런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AP투자연구소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있고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원칙,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일 미국 증시 이렇게 다 시황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국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장전 브리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 시작하는 9시가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종목명과 현재가 얼마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으로 이제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매일매일 무료 단타 종목을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좀 가능하신 분들 당일날 뭔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요런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또 테마주 검색기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AP테마주 검색기 출시를 한 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버전, PC 버전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를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AP테마주 검색기 통해서 테마주 매매하실 때도 많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요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